안녕하세요. 리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카이님의 배우자는 입니다. 카이님의 사주 분석에 대한 내용은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구독자님 중에서 우마마님이 카이님의 찐팬이라고 하시면서 카이님의 배우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카이님 사주의 전반적인 내용은 미리 분석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카이님의 배우자에 대한 내용만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카이님은 사주에서 큰 바위입니다. 큰 바위는 매우 강직하면서도 감성이 풍부합니다. 꽃을 든 무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본인 자체는 매우 강하지만 꽃을 들 여유가 있는 감성이 살아있는 기질입니다. 카이님은 인기를 의미하는 글자가 두 개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자를 의미하는 글자와 합을 하고 있습니다. 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만나면 잘 헤어지지 않고 오래 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분석으로는 집착도 의미합니다. 카이님은 여자분을 만나면 짧은 시간 안에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카이님은 인풋 에너지에서 시작하여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로 그리고 예술을 의미하는 글자에서 배우자를 의미하는 글자로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에게 매우 잘 대해주는 분입니다. 카이님의 배우자는 에너지가 자신을 향해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에너지 유입의 구조이므로 성격이 수용적이면서 주어진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매우 강한 분입니다. 자신을 가리키는 글자 바로 아래는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인식입니다. 카이님은 자신을 가리키는 글자 바로 아래가 예술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예술에 해당되는 글자는 에너지 아웃풋의 의미가 있습니다. 카이님은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아웃풋시켜서라도 잘 대해주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매우 귀엽고 사랑스러운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예술은 내가 에너지를 지원하는 대상이므로 나보다 어린 사람, 사랑을 주어야 하는 사람으로 주로 비유됩니다. 그런데 카이님에게는 일단 시간에 해당되는 글자를 모르기는 하지만 불에너지가 없습니다. 불에너지는 카이님의 배우자에게는 예술에 해당되는 글자인데 불에너지가 없으므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거나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과묵하고 성실한 스타일입니다. 카이님의 배우자는 사주에서 아름다운 꽃입니다. 아름다운 꽃은 마음이 여리고 적응력이 뛰어난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꽃은 태양에 해당되는 불에너지를 만나야 좋은데 불에너지가 없으므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인풋에너지를 가리키는 글자 바로 위에 여자를 의미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인풋에너지를 가리키는 글자는 차가운 흙입니다. 차가운 흙 위에 피어있는 꽃이므로 매우 마음이 여리고 보살핌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카이님의 배우자는 매우 마음이 여리고 사랑스러우며 카이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분입니다. 어떤 분을 만나실지 몰라도 멋진 분을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리고의 하진명이 오시면 읽어볼 수 있으시고요. 상담 문의는 제 메일로 가능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